와 정말 무시무시한 음원 강좌가 돌아왔어요. 지난해 사이드 젠틀맨에 이어 음원 종합차트 2위를 기록한 눈물샤워의 배치기가 돌아왔는데요. 그렇죠. 월요일 뜨레오의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실시간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죠. 다음주 배치기의 음원순위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이번주도 음원차트가 대선전이잖아요. 그렇죠. 음원 녹련을 하고 있는 투애니원. 여기에 컴백팀들의 대방결이 시작됐죠. 지난주 음원을 발표하며 치열하게 1, 2위 다투를 벌였던 임창정씨와 포미닛. 음원순위가 사전점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 세 팀의 1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세 팀 중 오늘 트로피의 진공이 현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원순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